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록두 맥스 추첨인 일입니다. 저번주에 당첨자가 안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60밀리언 당첨금은 똑같구요. 오늘도 구입했습니다. 저번에와 같은 6불짜리구요. 내일이 기다려집니다. 오늘은 며칠전 위너스에서 산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개봉해 보겠습니다. 가격은 60불이구요. 열어보겠습니다. 카메라가 들어있구요. 카메라 건전지 건전지 두개 하고 끈 하고 이거는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. 뭐지? 그리고 또 설명사가 있네요. 또 설명사가 있네요. 또 그 내부 또 그 그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